이렇게 되니깐 여기 달아버리고 제가 남을 건데 내가 막 해도 되는 거 같아. 아니요. 아니요. 좋은 방향을 했는데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. 왜냐면 이렇게 긴 머리 파츠 제일 유상을 구했으니까 어렵지 않게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. 근데 아니었네. 오케이. 오 좋아요. 됐다. 그러면은. 이거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? 네. 제가 너무 보도격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. 이게 말이 안 넘어가도 되네. 여기다가 그냥 살짝만 하면 되네. 어디 있지? 자르니까 더 시원시원하다. 귀가 닫혀있으니까 저는 답답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좀 더 위쪽에boom Mari. 이거죠? 내부지말고. 깨닫고 나서는 것 같네. 여러분이 저희도 잘 안생겼어요. 나도 지냈어요. 할머니가 진짜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 네. 이제 양불로도 잘 안생겼어요.